대한민국 트로트의 중심에서 뜨거운 열기를 자아내고 있는 장민호가 다시 한번 역사를 만들기 위한 도전에 나섰다. 그의 목표는 바로 트로트의 최정상에 우뚝 서는 것이다. 장민호는 이미 트로트 신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그만의 전설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연속 2연승이라는 대기록을 목표로 다시 한번 트로트의 무대에 나섰다. 하지만 그가 직면한 도전자는 만만치 않다. 바로 박서진과 안성훈, 두 강력한 후배들이 그와 같은 목표를 향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대결은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트로트는 단지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겨루는 장르가 아니라 그 안에서 각 가수들이 자신만의 개성과 철학을 보여주며 대중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이 과정에서 트로트라는 장르는 과거의 전통을 넘어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장민호의 도전은 단순히 그 개인의 기록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장을 열다. 트로트는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음악 장르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트의 이미지가 다소 고정되어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던 중 장민호는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주인공으로 떠오르며 장르의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결합하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음악은 트로트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팬을 끌어들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장민호의 도전은 그 자체로 트로트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다. 트로트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가수로서 그는 단순히 트로트를 잘 부르는 가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의 음악은 시대를 초월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다양한 세대와 취향을 넘나드는 폭넓은 매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가 트로트 무대에서 보여주는 감정성과 무대 매너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관객들에게 강렬한 감동을 선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장민호의 연속 2연승 도전은 단순한 프로그램 기록을 넘어서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는 이미 트로트 신편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으며 그가 이번에 2연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트로트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 장민호가 트로트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인 요소와 결합하는 능력이다. 그는 트로트의 깊은 정서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세련된 편곡과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그 음악의 매력을 한층 더 넓혔다. 이는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 장르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창작자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장민호의 트로트 음악은 그 자체로 보편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그가 노래하는 동안 노래 속에 담긴 감정은 단지 가사와 멜로디를 넘어 무대 위에서 그의 몸짓과 표정, 그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와 어우러져 관객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치 그가 보내는 진심을 직접 느낄 수 있다. 이는 장민호가 다른 가수들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의 깊은 정서적 연결을 만들어내며 그 연결이 바로 그를 특별한 아티스트로 만들어준다. 그의 무대는 트로트 장르의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세대 간 벽을 허물고 다양한 관객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을 지닌다. 이는 전통을 존중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는 그의 탁월한 음악적 접근 방식 덕분이다. 장민호는 고유의 트로트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트로트가 더 넓은 범위의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2연승 도전의 의미 장민호의 2연승 도전은 단순히 경쟁을 위한 도전이 아니다. 이는 그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트로트라는 장르의 미래를 더욱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미 그는 트로트 신편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번 도전은 그때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2연승을 달성한다면 그는 트로트 역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트로트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장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장민호의 도전은 그가 트로트 장르에서 보여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가 이번 무대에서 어떤 음악적 접근을 할지 그리고 그가 선보일 퍼포먼스가 어떤 형태로 대중들에게 다가갈지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팬들은 그가 이번 대결에서 어떤 새로운 시도와 창의적인 요소를 더할 것인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박서진, 안성훈의 도전 장민호가 2연승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는 두 명의 강력한 도전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박서진과 안성훈이다. 이들은 각자 독특한 매력과 강점을 지닌 트로트 가수들로 이번 대결에서도 그들의 경쟁력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박서진은 파워풀한 가창력과 독특한 무대 스타일로 대중을 사로잡았다. 그의 노래는 강한 에너지와 감동을 동시에 전달하며 젊은 팬들을 비롯한 다양한 관객층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박서진은 그만의 팬덤을 확실히 구축하고 있으며 그의 팬들은 그의 음악과 무대에서 보여주는 진정성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팬층은 그의 가장 큰 무기이자 트로트 챔피언 대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박서진은 단순히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팬들과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번 대결에서는 그의 독창적인 곡 해석과 감각적인 표현력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안성훈은 트로트의 정통성을 지키며 그 안에서 진정성을 잃지 않는 음악을 선보이는 가수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며 감정선을 섬세하게 전달한다. 안성훈의 음악은 단순한 흥겨움을 넘어서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기는 특성을 지닌다. 그가 무대에서 선보이는 감정표현과 노래의 전달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대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트로트 챔피언 대결은 단순히 한 명의 승자를 가리는 경연을 넘어서 트로트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로 평가받고 있다. 세 명의 가수는 각자의 개성과 음악적 비전을 통해 트로트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의 대결은 트로트가 얼마나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지닐 수 있는지를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장민호, 박서진, 안성훈은 각각 다른 스타일과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트로트 음악은 모두 대중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전달한다. 이들의 대결은 단순히 한 명의 승자를 가리는 것만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결론, 트로트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대결 이번 대결에서 장민호가 연속 2연승의 전설을 쓸지 아니면 박서진과 안성훈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지는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점은 이들의 대결이 트로트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흥분을 선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번 트로트 챔피언 대결은 트로트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무대가 될 것이며 세 명의 가수는 각자의 방식으로 트로트의 매력을 극대화하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보여줄 준비를 마쳤다. 장민호가 연속 2연승의 신화를 쓸지 아니면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할지 그 결과는 대중의 선택에 달려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음악이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트로트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ämän kö Ultra 1연승 TJ